험악한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우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우수아의 마음가운데 임한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의 영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끊어지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뭐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스타트하기 시작합니다. 여우수아가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정탄군 보낸 겁니다. 2장 1자를 보니까 두 사람을 정탄군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갔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동력이 없습니다. 맨날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병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인데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기였던 라합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라합을 사용했죠. 라합은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첫 번째 주제인인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라합이 했던 직업은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잘 수 있는 여인숙, 여관. 그리고 직업은 창기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2장 15절을 보니까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뷰가 좋겠나. 주변이 광랍니다.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에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성벽 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리고는 별명이 종료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종료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종료나무가 뭐냐 하면 LA나 이런 데 가보면 제주도에도 있죠. 팜추리. 팜추리 있죠. 이렇게 곱게 곱게 뻗어 있는 나무들. 팜추리가 많은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아시스 있는 곳.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디 살았느냐. 종료나무 옆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뭐냐. 오아시스 옆. 오아시스 옆에는 종료나무가 있습니다. 종료나무의 도시. 거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 살았다는 건 뭐예요. 기록에 의하면 죄수들이 거기서 주로 많이 살았대요. 험악한 곳입니다. 험한 인생.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복받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게 저주의 자리 아닙니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라는 멸하라.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또 성경에 창기는 돌로 쳐 죽이라. 직업이 창기예요. 거기다 이방인이잖아요. 또 여자잖아요. 가난했잖아요. 조건으로 볼 때 최악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덕 가운데 나는 조건이 안 좋네요. 라합하고 비교하면 좀 나을걸요. 천한 여인이었고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왕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의 뭘 그렇게 귀하게 보셨겠어요. 이게 믿음 본거죠.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기와 또 기회가 다 다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 교육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니면 후천적으로 믿게 되는데 기회와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수지만 잘 될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 하나도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될 때 주님 만납니다. 안 될 때. 여기도 초신자들 쭉 보는데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거의 100%예요. 다 안 될 때 왔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모이잖아요. 불행한 사람들. 다라 그렇게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이. 잘되면 여기 왜 오겠어요. 딴 데가 있지. 안 될 때 주님 만나. 이게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과 역경이 뭐냐면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배신당했다는 거거든요. 어디 비빌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고난. 이게 행임입니까? 불행입니까? 행운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이거는 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로본인 게 여인이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의사 찾아왔더니 의사도 못 고치고 돈만 다 날랬다 그래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쌀쌀 맞게 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척도 안 하다가 자꾸만 부르니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면 그래 나 개다 그러고 달래들어야 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런다고요. 진짜 끈덕진 믿음이죠. 이게 이렇게 굴복하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와 내 딸을 구원했다고. 그런데 이 수로본인 게 여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이에게 믿음을 가르친 게 누굽니까? 귀신이 들인 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혹과 같이 인생이 풀리지 않은 문제야. 이거 어떡할까? 답답하죠. 아니 딸이 귀신이 됐다 그러면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그거 감당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의사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가장 믿음 좋은 여인으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보통 기름진 사람들은 자녀의 떡을 걔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모욕감에 그냥 화내고 가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머물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어요? 극심한 고난이에요. 수모를 이겨요. 자존심을 이긴다고요. 거기까지 가신 분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삿교를 보십시오. 삿교를 세리였고 멸시받았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제가 볼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만난 것 같아요. 키 컸다고 그러면 까치바라고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키 큰 사람들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키 큰 사람들 예수님이 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우러러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우러러보시고. 삿교를 내려오라. 그래서 만난 거 아닙니까? 조건이 안 좋았던 거죠. 멸시받는 자리였고. 물론 부자였지만 부자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키 작아서. 그래서 그런 악조건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기력한 정상 상태를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요. 병도 없고 먹고 살만하고. 그냥 고만고만 살아가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탕자가 외국에 갔다가 망하기 망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안정을 취하게 됐어요. 돼지 칠 때 돼지가 먹는 주염렬. 돼지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도 못 돌아가니까 돼지밥 먹고 살자. 그런데 고난 중에 더한 고난이 왔죠.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주염렬에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이 그러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신 데가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바닥바닥 내려왔는데 이제는 주염렬매도 안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주염렬도 주면 여러분 계속 돼지우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와서 가는 거죠. 여러분 웬만큼 망해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 있지. 그거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돌아가세요. 웬만한 병 갖고는 흔들지 않아요. 강경화로는 안 되죠. 그렇게 간암이 걸리는 거지. 그래야 주님께 가는 거지. 경화 갖고는 안 돼.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낫게 해 주시겠죠. 삶의 극심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성교 가셨던 분들도 있고 삶의 극심한 문제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은 겁니다. 라합은 이런 고난의 상황, 악한 조건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거. 우리도 그런 기회를 삼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십시오. 복 많이 누리라고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고난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보면요. 이 여인은 그 문제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삶의 역전이 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리고 왕이 이미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저거 스파이 맞다. 그래서 경고하죠. 라흡에게 너 들어갔던 거 스파이 맞다고 정탄군 맞다고 빨리 끌어내라. 그랬더니 이 라흡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 거의 전문가예요. 두 정탄군을 3대에 숨기고요. 또 군인들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긴 왔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금방 도망치더라. 방향을 모르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대 안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니까 지금 사람들 없다고 도망치면 또 잡힐 수 있다. 3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도망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나? 저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당황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제 얘기 말고 제가 들었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부산 목사님인데 부산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 무슨 종점이 있대요. 무슨 종점. 동네 이름을 들었는데 살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부산의 어떤 종점이었는데 이렇게 종점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버스가 백미러를 못 받는가 봐요. 슬금슬금 뒤로 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도 버스를 안 보고 딴 데 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딴 데 보고 휴대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부딪힌다는 게 확실해진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인이요. 비키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줌마 소리 질려야 되는데 슬금슬금 뒤에 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어 어 어 하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아줌마 병원에 질려갔대요. 여러분 이거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비난할 수 있겠죠. 이게 무책심하다. 그 상황에서 왜 소리를 안 지르느냐. 그분 나쁜 목사님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도 많고 극류를 하신 목사님이고 얼굴 봐도 거의 천사를 방불케 한 얼굴이에요. 인상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분이 진짜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어 어 어 하다가 꽝 했대요.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마음이 있다고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뭘 하면 몸이 되게 빠른 분이에요. 그다음부터 무슨 훈련을 했냐면 혼자 움직이는 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대요. 시뮬레이션으로. 아줌마 있다고 하면 아줌마 밀치고 아줌마 하고 혼자서. 그 다음에 손잡고 뛰는 연습도 하고 자기 딸 들고 잡고 뛰고 이런 거 했대요. 계속 하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어떤 분이 돼버리냐 하면 행동이 빠른 분이 돼버렸어요. 위기 상황 간다면 뛰어가서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때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때 이게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라합은 준비된 여자였어요.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난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때 그가 들은 말씀이 있고 그가 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면 내가 숨겨줘야지. 내가 맞이해야지. 그럼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이 연습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고난의 때예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난하십니까?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거는 엉탈이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이 돈 갖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마음속에 여러 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1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겠다. 이걸 준비를 해야지 쓰는 거지. 지금 10만 원도 없는데 언젠가 생기면 뭐 하겠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너무 급하고 쫓길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선교 갔을 때 과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좀 나이 든 형제예요. 몇 살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돌아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뭘 돌아가, 돌아가기는. 앞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고 싶다고. 지금 못하면 미래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못할 환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니까 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개혁을 외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개혁이고 뭐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꼭 보면 남의 돈으로 해요.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꼭 그런 형제가 있었거든요. 맨날 나중에 한대. 요즘에 꽤 부자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기여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 얘기가 내가 참 인상적이에요. 지금 나이가 55세 됐는데 20대 때 참 뜨거웠던 형제거든요. 입으로만. 되게 뜨거웠던 형제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뜨거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옆을 보니까 아내가 있더래. 옆에 아내가 있더래.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으냐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돈에 참 청경결백했던 애인데 돈 많이 벌어야지. 그 다음에 옆에 딱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자식들이 셋이나 있더래.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만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형제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겠다고 작심하고 살고 있어요. 쓰레기같이 살고 있어요. 진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헌신 못해요. 입으로 사는 사람은요. 20대 입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입으로 살아요. 기회는요. 위기와 함께 옵니다. 결심했으면 준비하셔야 돼요. 라합은 멋진 여인이었으면 준비했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먼저 소식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식 들었다. 또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의 바사나옥과 시온이라는 두 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또 들었대요. 이게 언제 때 얘기인지 아십니까?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40년 전 얘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녀가 한 말이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사람 직업이 창녀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여관업하잖아요. 소문의 강아지요.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것을 계속 마음에 쌓아둔 거예요. 말씀이 쌓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쌓아놔야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소문의 형태로 말씀을 쌓아놨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뒤집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헌신적인 어떤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너무 헌신을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냐고. 아무리 봤더니 잘 모르는 형제인데 너무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세교에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했던 간증을 들었대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교회도 오게 됐고 헌신하게 되고 헌신도 보통 뜨거운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난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냐고 해서 간증 내용을 좀 더 들어봤어요. 쭉 들어봤더니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뜨거운 간증을 하고 지는 안 믿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믿고 헌신하고 충만해져 있고. 여러분 자고새라고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새인데 남의 알을 품는 새래요. 우리 영적 자고새 같은 모습이 돼야죠. 내 꿈 아니면 어때요? 남의 꿈이라도 내가 품고 있으면 내 꿈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이 받은 은혜 자기는 다 까먹어버리고 남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믿고 일어서는 종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이제 성경 갔다 왔죠. 오히려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넘어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락같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말씀 듣고 내 것으로 삶는 사람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순간은 승자를 가르는 순간이 아니에요. 믿음을 결정하는 순간이지.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결정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는 100%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구원 받았잖아요. 다. 준비도 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이 락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건져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 건져달라.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여우서 2장에는 티크바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정당권을 내려보낼 때, 도망가게 할 때 줄을 내렸죠. 또 하나는 붉은 줄. 우리 집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 우리 집은 치지 마라. 그래서 집에 모여있는 온 가족을 다 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어야 돼요. 끈. 하나님과 연결된 끈. 혹시 여러분 무슨 개업을 하려고 하면 이름도 멋있잖아요. 티크바. 이게 줄이라는 거예요. 줄. 하나님과 연결된 줄. 그냥 살리는 줄. 이런 줄 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줄 돼 있는 인생은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이 줄을 왜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줄이 아니에요. 이 줄을 정당권을 살리기 위한 줄.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줄. 줄 내리잖아요. 이 라베게스 줄은 배려하는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항상 차고 넘친다 그랬죠. 차고 넘친다. 흘러넘친다. 흘러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넘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 흐르게 돼 있죠. 흘러넘친다는 것은 어순으로 보면 흘러넘침이지만 뜻으로 보면 넘침이 먼저예요. 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넘치면 우리 가족들도 살릴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역사가 나타나요. 기독교 문화권에 가보면 언어가 다 십자가를 묻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성교 가서도 설교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꼴을 보라고. 영어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있다고. 예를 들어서 누구 도와주려고 그럴 때 영어에 이렇게 배어있거든요. 도와주는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I will help you. 내가 도울 거야. 내 의지가 강해요.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나예요. 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도 도움받고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I will help you. 그런데 영어 단어에는요. may I. 이거 please거든요. 비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됩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너를 돕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죠. 배려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합의 마음 가운데는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탄군도 배려하고 가족도 배려하고 그러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뭐 별 생각이 있었겠어요. 자기 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다 살아나잖아요. 마태곤 1장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중에 살몬하고 결혼해요. 살몬. 꼭 연어 이름같이 생긴 사람인데 살몬. 세몬인데 살몬하고 결혼해요. 살몬. 살몬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많이 들었던 남자죠? 루스의 파트너. 부자 남자. 여자들 꿈에도 소원이 보아스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 만나려고 오잖아요. 내가 그 남자를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러니까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루사에서 태어난 게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예요. 그러니까 이세의 할머니.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이세의 다윗의 증주 할머니. 족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 할머니 중에 루시 있고 그 위에 라합이 있어요. 성령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몬이 누구냐고. 두 정탐권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도와주다 남편 낸 거죠. 살려주다 남편 낸 거죠.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살아요. 알았죠? 살려주면 남편 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배려가 없어요. 그냥 맨날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여자분들 좀 말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조심을. 그게 얼마나 천박한 인생을 사는 건지도 모르고 얘를 두 개를 하나 해볼게요. 장차에 결혼할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들의 입이 얼마나 값싼 입들인지 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아깝대. 남자가 아깝대. 그 얘기를 여자가 들으면 죽고 싶겠죠. 남자가 아까우면 여자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요. 누구 결혼하려고 그럴 때 누구 아깝다 그러지 하지 말아요. 내가 그럴 때 그 아줌마한테 당신 남편이 아깝다 그래야 해서. 그럼 펄펄 뛸 거야. 교회 옮길 걸 아마. 그다음에 여자 쪽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대. 이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 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더 심한 얘기가 있어요. 다 아줌마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자 나이가 많으니 아기는 어떻게 낳지? 이 정도는 저주예요. 이건 옷 찢으면서 회개할 내용들이에요. 이따위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율동하는 20대 자매들이 있어요. 예뻐요. 그 나이 때는 치마도 짧게 입을 수 있고요. 요즘에 치마는 치마같이 나오지만 그 속에 속바지가 있는 거예요. 테니스복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도요. 다 가려져요. 그것도 모르면서. 치마가 짧다르니 뭐니. 잔소리 계속 하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알아요.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지는 못생겼으니까. 부러우면 부럽다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떠들지 말고. 왜 여러 사람 기죽이고 못하게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영성님의 출발은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느낌에 나쁘다고 느낌을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느낌이 있거든요. 다 얘기 안 해요. 얼마 참는지 알아요? 내가 그분 보면서 내 느낌 다 얘기하면 그분 죽어요. 말라 죽어요. 나 느낌이 100가지 오면요. 그냥 입 참아요. 내가 뭘 마시든지. 느끼는 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배려예요. 크게 웃지도 마시고. 배려라고.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려했어요. 다 배려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길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웃을 생각하고 또 세울 수 있는, 살려주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바랍니다. 순서로 보면 고난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그게 복이죠.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일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해야 그때가 오면 행할 수 있어요.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훈련한 사람만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 놓칠 인생이 아니라 기회를 내 삶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배려해 보십시오. 이 창기 라합이 다윗의 조상됩니다.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요. 최악의 조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일을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